오오오오 그럼 첫 주꾸미 옆에 at tops s 넉넉 pupils WARC 야 애기가 이상한 뭐 잘 먹는 애기인가 막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항해사 한 10분 거리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사천 앞바다인데 던지자마자 당검으로 올라옵니다 일명 너나 너나 나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당검 올라옵니다 저는 당검 올라오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금방 한 마리 잡으셨고 우리 깔신 강사님도 한 마리 잡으셨고 저도 막 한소했습니다 계속 담가서 너나 너나 해 보겠습니다 출발 선수네 우와 저 축구이 많나? 우와 크다 또 잡았다 또 잡았다 오 과부징어다 야 좋다 오 크다요 와 또 올라옵니다 너나 너나 온다 우와 이거 뭐고 낙지야 이거 와 이라노 지금 연타 두 마리째 오늘 다섯 마리 잡으면 오늘 오신 조급처 사장님께서 애기 준답니다 애기 신상 애기 지금 연타 두 마리입니다 출발 우와 저걸 진짜 낙지다 우와 우와 조기 가만 기다려 내가 비교하면 해보자 우와 또 크다 비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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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교해보자 자 비교해보자 자 자 자 6장 와 끝났다 이 뭐 조개를 한 거씩 먹고 있는데 얼마야? 아침 먹고 있다 야 들 우와 끝났다 끝났어 역시 맛있다라 이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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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옆에 아저씨 왔어 내 옆에 아저씨 왔어 오! 가비다! 오! 가비씨알 좋다! 이야! 먹물! 먹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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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크다! 오늘 낮은 일은 헷거리다! 고객님 보여주세요! 고객님 보여주세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떨어질 수가 없네! 지가 저기 줄하고 싹 다 감아가지고 와! 신발자 가비다! 저 정도 가비씨알되면 지가 싹 아들마가 가져갑니다! 싹 왔다가 초골 두개 타겠다가 싹! 근데 형님 안 잡아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너는 앞전에 잡아봤지! 아까 그거는 알아서 하였어! 우와! 우와! 남자는 뭐고! 남자는 빈거! 그거는 빈거 아이가! 아따! 너무 쐈다! 남자는 뭡니까? 빈거 아이가! 아이가! 형님은 지금 초코미만 다녀있어! 초코미만 다녀있어! 이야! 큽니다! 이게 삼촌포가 이리 안 큰데 지금 뭐 내년 1월달에 산란체를 앞두고 빨리 올라가는 올해 일찍 산란한 놈이 놈들 같아요! 와! 진짜 씨알 좋습니다! 한 달 정도 빠는 것 같아요! 이야! 겨울 12월달에 올라와있어! 쭈꾸미가 지금 엄청 시리 큽니다! 이야! 손맛 찌집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쭈꾸미 맞아요! 강사님! 남자는 뭡니까? 핑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핑크! 핑크입니다! 핑크! 이야! 수심 낮은 데서 잠깐 아까 저 가루죽 사다가 상류로 잠깐 올라왔어요 그런데 수심은 아까 밑에보다 더 낮습니다 지금 한 3m 끈인데 이게 큰 놈들이 아마 산란 앞두고 지금 알살 나고 자리잡으러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니니까 산란은 아니니까 충분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손맛은 끝내줍니다 이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큰 거 맞지? 큰 거 맞지? 저 정도면 그럼 주꾸미가 그럼 문어가 갑이가 그러면 주꾸미가 크니까 물도 많이 1토를 먹은 거 쏴하네 이야! 주꾸미 물만 와봤나? 이야! 주꾸미 물 안 와봤나? 맨날 문어만 물 찍찍 사는 줄 알았지 주꾸미도 물 쏴한다 주꾸미 이 주꾸미 정상옥 주꾸미 맞나? 뭐 잘못된 거 아이가? 우와 니가 멀어보이네 멀어보이네 낙지를 보이네 꼭 자기도 못잡아 또 전설하고 있다 하하하하 핑크 아닌데 이거는 무지개 남자는 7번 아이가 개구라 오! 잘 잡으시네요 비교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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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핑크하고 좀 차이가 나네 핑크가 큽니다 핑크가 좀 크네 오! 잘 잡는데? 멀리서 받았다 아이가? 맞는것다 오이구야 오늘 씨알 작네 먹물로 찍찍쌉니다 하하하하 물이 약간 흙탕물이 있으니까 주꾸미도 색을 변하네요 어휴 쳐보라 남자는 뭐 핑크 아닙니까 핑크 한 수 추가했습니다 끝났다오는 당검 올라옵니다 오늘 내가 처음으로 종교한테 자살이 부실 이후로 인정받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다진다 티버 lit 오! 남자 핑크 ide 따라온다 우와아이구야 저기 주꾸미가...문어가 낙지가 종교인 뭐고 우와! 낙지가 pals 힘이 잡는 중이야 claire 와아 시알 좋습니다 우와아 진짜 시알 좋다 forecasting 자살이 여기도 수심이 3m인데 진짜 씨앗 좋습니다. 묵직합니다. 덜커덩 하는 느낌이 납니다. 바닥 아니면 무조건 주꾸미입니다. 바늘에 이물질이 있으면 잘 안올라 타요. 이렇게 이빨도 닦아주시고 하시면 조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종교 쌍거리 했습니다. 나도 쌍거리 한번 해보자. 우와 크다 이거는 진짜 무다. 우와 이거 크다. 나는 큰 거만 잡지. 우와 크다 진짜 큽니다.